아 아 여기 벌써 냄새가 옆에서 저렇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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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짜 저렇게 해서 파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늘은 우리 온다고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가 알고는 아 녹두 빈대떡이에요 빈대떡?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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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우리 어머니 여기다 또 청양고추 살짝 조사서 넣어줘는데 새콤하니 나 요런거 여러분 아주 내 맛이야. 아주 혓바닥을 툭 건드려주는 이 청양고추의 맛. 자 그러면 저희가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렁이살 청주입니다. 술을 드실 때는 일단 이렇게 흔들어서 향을 좀 보세요. 와. 와. 어때? 우와. 이거지 이거지. 우와. 바닐라향 사과향이 가장 많이 난. 여참은 음료수라고 오해받겠다. 사과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일 주소 사다가 그냥 알코올 좀 넣으면 입맛 나겠는데. 야 이거 특이한데 어떻게 이런 과일향이 나지. 이게 효모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향입니다. 야 이거 한번 대한민국 뒤집겠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이미 굉장히 인기 있어요. 아 이미. 압구정 로데오 이런 데 보면 전통주 주막이 제일 많거든요. 네. 가장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항상 수익권. 젊은 분들이 전통주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뭔가 호강도 할 수 있도록. 도수도 약간 높이고. 아니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저희들 전문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있고. 글씨도 미생 글씨 썼던 강경희 씨. 강경희 씨.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술인데도 진짜 머리 아픈 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머리 아픈 이유는 뭐가 많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혐오가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먹어서 에탄올만 바로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얘가 여러 가지를 내보내거든요. 알데이드, 메탄올, 퓨젤류 여러 가지를 내보내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먹으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수치가 심하잖아요. 씨의 단백질이 있어서. 씨를 효모가 먹고 더 많은 그런 불순물들이 나오거든요. 밀가루는 효모가 먹잖아요. 그런 퓨젤류라든가 메탄올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보다 밀맥주가 더 숙취가 심하고요. 쌀막걸리보다 밀막걸리가 숙취가 더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밀가루는 기본적으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는 기본적으로 메탄올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뭐 과음을 많이 하면 머리 아픈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많이 먹으면 장성. 술은 이것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적당히 드셔야지. 머리 아플 정도로 술을 드시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면 쌀 청주. 이걸 사장님이 넣어주셔야 해요. 딱 넣어주시면. 이런 명주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케이스에 걸려서 보관을 잘해서 갑니다. 저희가 이걸 가져가서. 정말 맛을 제대로 한 번. 아 예.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가죠. 대리시장 좋아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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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